경상남도의 국가유산을 만나러 출발해 보시죠. 저희 지금 먼저 부산 점령하러 가고 있습니다. 부산. 오, 간다. 진짜 빨리 가야 돼, 지금. 죄송해요. 없어, 진짜 없어. 와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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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, 뭔데. 저거는 안 가르쳐주셨어, 우리 수진 스님이. 하나, 둘, 셋. 정답. 이렇게 못 맞춘 것 같아. 지금 내가 보기에 틀렸어. 이런 얘기가 달라지지, 상욱아. 배고프긴 해요. 배고프고파. 밥도 안 매우, 안 매기는 프로그램이었어. 이나리 삼겹살 여기서만 보고 싶어. 진짜 맛있어요. 우와, 대박. 생선회 정식. 되게 맛있어. 한 그릇 더 시켜줄까요, 상욱이? 좋아요. 와, 뭔가 압도적이다. 대박이다. 우와, 야, 대화해. 아이고. 아, 예능인, 예능인. 좋다. 우와, 야, 야, BTS 보여. 다음 주에 나완대. 2부에서 계속 됩니다.